아 네, 잠옷을 좀 하려면 한 번 더 해야되네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주황색 그런 게 꺼지는 거면 자, 그러면 이제 그 감정적 역사의 김포한 부분을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예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대학교 때 신원하는데 그 2차 기출문제에서 낸 거에요. 이 남색 책에도 있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가 좀 힘들긴 한데 일단은 예전에 기출나왔기 때문에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이제 본 게 뭐냐면 감정일의 역사에 비판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역사의 감정일은 체계하지 못했다. 자, 그리고 동인한 자라고 바탕으로 할 때 과거가 행위자의 의존 동기에 이을 전제는 하는데 실제 역사가 아무리 그 과거 행위자의 의존 동기를 이해하려고 해도 그때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구의 어떤 감정일이 될 수 없는 거에요. 현재 역사가 감정일이 될 수 없는 거에요.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텍스트 단점을 보면 첫 번째는 이 텍스트 자체가 뭘로 표현되어 있죠? 언어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어요. 텍스트 입장에서. 없죠. 언어는 역사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허구적인 성분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과거에 들어간 자체가 말도 안된다.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역사적 사실을 만든 사람들이 그 회사의 기획이 되죠.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사항들의 행위자의 입장은 반항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그 뭐냐면 역사적 자유를 만든 사람들이 입장만 더 강요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구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국보관계에서 비판적 역사의 입장 해석도 같이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역사적 행위자의 사항을 알려주는 콘테스트의 자료도 제작한 사람들의 관점을 해석을 기획이 있었거든요. 이때는 콘테스트가 뭐냐면 그 텍스트를 둘러싸여 있는 사회문화적 맨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냐면 사회비판할 때 그 텍스트 비판이 있고 문맥 비판이 있죠? 문맥 비판이 있는데 문맥이라는 콘테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를 둘러싸여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을 비판을 한다고 해도 결국 그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한 인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역사에서 사회를 썼던 사회나 해석했던 사회라는 거죠. 지금도 보면 쉽게 얘기해서 TV조선에서 한 소리라고 한계산이나 경향에서 한 소리라고 사회문화적 인식이 뭐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유를 각기 다루셔서 사회적 맨날을 통해서 하면 객관적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묶인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텍스트를 관점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남색 책에 202페이지에서 213페이지가 그 내용이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읽고 넘어가세요. 요 부분을 자 그러면 이제 가끔 어디 나왔는지 확인만 좀 해 볼게요. 그 기출문제 자 그 39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90페이지 그게 2차 기출과 관련돼서 나왔어요. 10년 2차 기출문제 자 그래갖고 나머지 부분 다시 그 기절 시간을 좀 얘기하고 그때그때마다 얘기하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ㄷ을 보세요. ㄷ 390페이지에 예문의 밑주친 ㄷ을 보면 자신이 가거시대의 인물이었다고 가정하고 가거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감시시대만 모두 이해한다. 그 이해에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기출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와 관련된거죠? 감정이입이죠. 감정이입에 대한 비판을 쌓는거에요. 그래서 남색 책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두세가지 정도 에어로 쓰시면 돼요. 자세한 것은 답안에 있으니까 답안 청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이제 추척과 감정이입의 차이점이요. 제가 이걸 노약보면 안되는데 못 찍어놨어. 그래서 제가 보충전으로 이렇게 첨부해서 찍어놨을텐데 여기서는 이제 뭘 중심으로 보냐면 그 남색 책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데요. 자 남색 책 242페이지 좀 보실래요?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242페이지부터 해오고 243페이지까지 쭉 있어요. 그중에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 넘어가거든요. 잠깐만요. 자 거기에 이제 먼저 알 것이 뭐냐면 추척과 감정이입의 이해는 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서 이제 그 추척이나 감정이입의 이해는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구별 해놨으니까 그 구별 내용을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먼저 일곱 번째 줄을 볼게요. 일곱 번째 줄이요. 자 이때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추척. 그리고 역사적 인물이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행동을 감정이입으로 한다. 지금 추척과 감정이입에는 차이를 얘기했죠. 추척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자기가 직접 한 것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 감정이입은 추구하는 거죠. 버즈토로 어 그래서 추척은 당사자 처지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가는 거고 감정이입은 제3자리 처지에서 생각하는 거에요. 여기도 또 감정이입과 추척에 대한 차이가 나오죠. 그래서 감정이입은 그, 아니, 추척은 그 당사자에 대한 거고 감정이입은 사료를 보고 제3자리, 객관적 자리에서 보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역사의 계속 추척이 실제 사항이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 두 가지 명확히 구분화되지 않거나 또 구분화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에요. 어 그래서 실제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어 개념적으로 구분이 돼도 실질적으로는 추척과 감정이입을 같이 사용해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남의 생치기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해서 이제 추척과 감정이입을 이해가 되고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먼저 추척적 이해를 보죠. 추척적 이해를 보면 어 세 가지 활동이 돼 있어요. 먼저 역사적 상황이 맥락적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한 다음에 이 역사적 상황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뭘 통해서 하죠? 사료를 통해서 해요. 사료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는 역사적인 의도와 목적이 된 이해에요. 이때는 그 추척이지만 요 때 부분은 뭘 하냐면 역사적 감정이입을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습활동 표현해 가지고 요 때 추척을 하는 국제적인 학습활동으로써 여기에서 역기 역할분이나 글쓰기 토론 시뮬레이션 등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추척과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부분이 감정이입이에요. 자 감정이입 이해에서 이제 대표적인 활동은 글쓰기인데요. 이 글쓰기 방법은 그 감정이입 이해도 있지만 추척에도 포함되어 있어.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입 이해 글쓰기 방법 두 가지 형태로 나누군요. 그래서 그대 형태에다가 상대적으로 사실 충실하는 사실 제대로 밝히는 글쓰기 방법인데 이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것이 상소문이야. 그 다음에 학생 창의성이 상당히 들어가고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 들어간 글쓰기는 역사일기 어 쓰기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상소문은 좀 상대적으로 사실을 어 뭐냐면 명확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역사일기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어 어떤 창의적 요소 그 주관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요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어 그래서 수업 방법도 물어볼 수 있지만 특히 출체를 활동사 1번 2번 3번에서 각각 어떤 것들이 내용이 있는가 요것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요 정리한 부분들을 제가 천번에 놓은 테니까 그 정리를 좀 보시고 요기를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좀 길지만요. 자 그러면 242페이지 이때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떻게 되세요. 뒤에 넘어가고 244페이지에 안된다 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자의 244페이지 첫 번째 문단까지 네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네 액 이때 역사적 인물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을 추체험 역사적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추론한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 있다. 추체험은 당사자의 처지에서 역사적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감정이입은 제3자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 이해에서 추체험이 실제 체험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또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추첨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역사 수업에는 대체로 다음에 세 가지 활동이 확보한 것이다. 첫째 역사적 상황의 명각적 이해 둘째 역사적 행위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이해 셋째 학습 활동의 표현 첫 번째 역사적 상황의 명각적 이해는 대개의 자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추체험에 입학한 역사학습에서는 보통 사례와 같은 역사적 자료를 훈련하기 마련이다. 두 번째 측면은 보통 역사적 행위자의 대면 즉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재사고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는 역사적 행위의 감정이입적 이해와 등을 교육하면 된다. 추체험적 역사 수업의 기폭은 실제로는 세 번째 측면에서 따라 달라진다. 추첨적 역사 수업에서 학습 활동의 표현은 연기나 글쓰기 토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기 형태를 띄는 것으로는 극학습, 역할극 시뮬레이션, 게임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역사신문 만들기나 모형 만들기 등과 투체대학습도 추첨적 역사 수업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이입적 이해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 활동은 글쓰기다. 역사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사 이해를 글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역사 글쓰기는 사실에 들어 맞아야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추구한다. 그렇지만 글의 형태에 따라 상대적으로 사실에 충실해하는 글쓰기가 있는 반면 학습자의 창의성에 상당 부분을 들어하는 글쓰기가 있다. 상소문 쓰기와 같은 형식의 역사 글쓰기는 전자에 담긴다. 상소문은 당시 사회의 관심사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이때 상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문제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이어야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다가한다. 물론 상소를 하는 사람도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실제 일어난 상황에 충실해야 한다. 주자의 예로 역사 일기 쓰기를 들 수 있다. 역사 수업에서 역사 일기를 쓰라고 했을 때 서술하는 구체적 인물이나 상황을 역사적 사실에서 가져올 수도 있지만 가공의 인물과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구석기인이라고 가정하고 하루 동안 겪었던 일을 일기로 써보자 라는 과제를 생각해보자. 학생들은 등장 인물이나 상황을 모두 가공으로 만들어 일기를 쓸 수 있다. 다만 일기의 내용이 구석기 시대라는 역사적 상황에 무신되면 안 된다. 됐어 할까요? 네. 여기까지요. 감정행위하고 주체험의 차이정 관련된 교수학습 방법 주체험의 단계 부분을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걷는 팀 문제가 있는데 356페이지 4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밑줄친 가와 나의 같은 활동은 무엇인지 쓰시오 여기보면 나는 역사수업에서 직접 과거인분이 되어 역사적 얘기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나는 알려진 역사를 사신나 자료를 통해서 토대로 행위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한다. 자 가와는 뭐죠? 주체험이에요. 주체험. 그 다음에 나는 감정행위적 역사예의인데 이게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그 외에도 교수학습 구체적인 수업안정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역할들이라든지 주체험 같은 경우에는 극화수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감정행위적 역사에 의해 구체적인 어떤 학습활동을 해석할 경우에는 글쓰기 수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감정행위적 역사에 의해 재현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재현이라는게 맞지가 않아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거에요? 지금 맥락이 감정행위에 물어보고 있는거잖아요 지금 딱 보면 전혀 감정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재현은 콜링으로 관련되는 의미야 물론 맥락은 비슷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 근데 왜 안되냐면 역도론에서는 그 자체만 봐야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이면 안되는거야 비슷하다고 해서 요번에 문제에 나왔던 것이 문학작품 관련된 문제죠 분명히 분명히 문학작품에 대해서 명심을 해놨는데 왜 갑자기 내노티브 같으셨나 이해는 못하는데 내노티브 하면 비슷한 내용이 있을 수 있어 근데 분명히 지금 문학작품이라고 이렇게 딱 나오면 문학작품에 한정돼서 얘기해야 돼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갖다 붙이면 틀리는거야 그러니까 재현이라는 개념은 콜링으로드의 개념이 나오고 콜링으로드가 나오고 이런 측면에 물어보면 이게 재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지금 뭘 물어보는거야 감정의 입으로 물어보잖아 그럼 감정의 입의 차이도 물어보는거죠 맥락이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 딱 보면 비슷한 걸 쓰면 안돼요 한정도 개념적으로 딱 명롱한 걸 쓰셔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거야 이건 상황사나 한국사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욱여가지고 이제 다스리신 거 미너붙여가지고 맞긴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그렇다는 거에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일반적 설명방식으로 넘어갈게요 일반적 설명방식 자 보통의 설명방식을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과학적 설명방식과 일반적 설명방식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앞에 설명이 뭐고 이해가 오고 정의를 각각의 학자들의 의견을 남색지에 대해서는 구분절절히 설명하고 있어 근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네 그 사람은 넘어가고 일반적 설명방식이 뭐냐 하면 보통 우리는 교수학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교수학습 학생들이 이해하면 설명방식이죠 이게 일반적 설명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과학적 설명방식이 뭐냐면 역사 철학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철학자 철학자들이 설명하는 방식을 철학적으로 논의하는게 있어요 이게 과학적 설명방식이에요 근데 둘의 설명방식이 꼭 다른게 아니에요 많은 부분이 일치돼 많은 부분이 그렇지만 남색지에는 일반적 설명방식 과학적 설명방식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물론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일반적 설명방식의 종류를 볼게요 종류를 예 자 처음에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 그냥 총괄적 설명 그 다음 비교적 설명 유추해연 설명 인가적 설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총괄적 설명 부분은 과학적 설명방식하고 연결되어 있죠 과학하고 관여 그러니까 실증과 관여적 연결된 부분이니까 뒷부분에 설명하고요 비교적 설명방식도 그 뭐냐면 이번에 시험문제 나왔는데 비교학습과 관련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색책 이 부분은 녹색책에 있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녹색책 비교학습 부분 있죠 그거 남색책에 또 비교적 학습 부분이라고 또 있어요 그거도 비교학습할 때 같이 살펴보죠 요거는 두개 플러스시켜서 요거 제외했고 그 다음에 유추해연 설명방식 유추해연 설명방식도 한 두세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 설명방식 이렇게 인간적 설명방식도 예전에 객관식 때 그 자체가 나오기 보다는 여러 복합문제를 해서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보신게 뭐냐면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방식이죠 자 보면 자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개념들이 많아 아 이해를 못하는 용어인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그 개념과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이야 예 그래서 믿는데 이 의미가 아니라 의미에요 예 수정해 주시고 자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개념과 의미를 알게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예를 듣게 뭐냐면 절대 활동 수정에서 절대주의 개념을 설명하는 외에 절대주의에 관련된 왕권신수적 갈료제 상비군 중상주의 중부분주의 등등을 설명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절대주의 부분도 시험문제 많이 나오죠 네 이번에도 시험문제 나왔고 자 그래서 왜 이게 필요하니 아까 말하셨잖아 그 역사에서는 추상적인 개념은 용어가 많기 때문에 설명받고 개념과 용어를 프리미터 설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수업방법은 개념에도 이제 나와있지만 일단은 역사에서 사실 중에 이제 공통적인 형성처에서 이상적인 형태 설명 못했다고 설명하는데 그 또 남색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자 봉신제도는 봉신이 주군에게 선서와 친서와 충성을 배제하고 주군이 봉신에게 봉투를 수용하여 서로 계약을 맺고 주중과 배인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봉건제도라고 할 때 봉건제도 할 때 꼭 봉건제도는 한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죠 왜냐하면 프랑스 봉건제도나 영국의 봉건제도나 독일의 봉건제도 다 달라 근데 애들한테 아 영국의 봉건제도 있고 프랑스의 봉건제도 있고 독일의 봉건제도 있고 다 다 설명해요 디테일하게 그럼 애들한테 뒤에 용어로 저도 못 가입 준다 이렇게 이름말 많이 들어 그럼 어디에 반순환 시켜야 돼 그중에 제일 이상적인 이상형을 뽑는게 어디에요 프랑스 봉건제도 뽑아가지고 그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거죠 프랑스도 지형과 다 달라 시기만 해도 근데 그걸 다 설명해요 설명 안하죠 이상적인 모형 인염룡이라고 막스베버에 이상적인 모형을 뽑아서 설명하는 방식 이게 이거구요 자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개념의 내포론정위와 외연적정위 이거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내포론정위와 외연적정위는 개념이 두가지 구성되있죠 내포와 외연인데 내포론을 뭐를 이용하는거죠 속성 외연 사례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구요 이 부분은 개념할때 더 얘기할텐데 자 시민혁명이나 개념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법률군의는 시민사회를 건사하기야 위해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어있는 이기능형 이게 내포주점이죠 그리고 시민혁명에는 영국영종파악 미국영종파악 사학사회민 등등이 있다 사례 열밀죠 앞에 속성을 열고 매연적적이죠 그래서 속성과 사회를 같이 설명하는 방식인데 요거 자체가 예전에 시민혁기출문제인가요 시민혁명에 관련되어 써라 나왔어 그래서 예보를 주시는거 좋아요 역교논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예보군 하나하나가 또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역교논이 적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예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출제라는 나름대로 생각해 문제되는 거야 요번에 나온 문제 있죠 이번에 문제 나온 개판인데 아마 거의 다 맞게 해준 거 같아 어 왜냐면 저 점수 때 보니까 뭐 80점 만지면 78점도 나오고 77점도 나오는데 절대 그 논술연금지에서 그렇게 했다 그 뭐냐면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점수가 안 나와 그런 점수가 웬만하면 맥락만 받으면 맞게 했다 그러는다고요 하여튼 그렇게 그 두번째 유형은 뭐냐면 남색증이는 기본사는 녹색증이는 예문들을 기존에는 되는 거야 어 근데 요거 틀리면 틀린 거야 요거는 뭐 근데 이제 요런 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문 자체를 익혀두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그 예문을 적으려고 문제를 낼 수 있는 기준이 삼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개념의 속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회나 비율을 비유에요 비유 비유 비유가 아니라 비유를 활용을 하는 거 이게 예를 드는 거지 쉽게 말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시민혁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회 활용력 6월 민주항쟁 소년회 붕괴 동기고 각구의 파도처럼 퍼져 민주혁명 사례를 이용하는 거죠 자 장점은 역사의 내용을 쉽게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유인점은 개념의 용어와 의미는 시대에 따라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의 용어에는 내포된 의미를 정확히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간통이라고 하시죠 간통제 폐기 됐잖아요 현재적인 의미의 간통은 뭐에요 현재적인 의미의 간통은 결혼 남녀가 교우학위를 유지하는데 다른 남자와 매간남자나 매간녀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간통량 일종의 불륜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 간통의 의미는 좀 달라 조선시대 간통은 의미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는 그 단순히 그 성관계를 단순히 불륜의 의미가 아니라 비록 결혼을 안 했더라도 보통 남녀간에 의해서 그 관계는 어떤 식으로 조선시대에 맺으면 어떻게든 중매쟁이 있어요 중매쟁이를 통해서 중매를 놓고 결혼해서 거기를 합당할 경우에는 적법한 성관계야 어 근데 그렇지 못하고 분륜했다거나 아니면 미왕이더라도 지대끼는 눈 맞아서 그냥 했어 어 그럼 방학관에서 했어 이게 뭐야 간통이야 간통상건 우리가 생각하는 간통의 법률 보다 뭐에요 더 넓은 거야 간통이라는 개념이 네 그래가지고 이름므로 설명을 같이 bun심으로 설명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얘들한테는 간통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 쑥쑥 들어오죠 간통 얘기하니까 자 해갖고 이제 있는데 그 교사에서든 간통사건 간통사건은 볼른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세체를 한번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265페이지까지 이제 그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보면 쭉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다 읽게 좀 그래 가지고 뭐만 있냐면 그 일단은 263페이지죠 263페이지 그 두번째 단락하고 마지막 단락 그 다음에 263페이지에 그 뭐냐면 까지 한번 읽어보죠 263페이지 아니 그 첫번째 그 263페이지 첫번째 두번째 단락과 세번째 단락들 있죠 네 두번째 단락을 보고싶어요 개념이나 영어를 설명하려는 교사는 어떤 역사적 사실들 가운데 공통적인 현상을 찾아내어 이상적인 형태의 설명모델을 만들고 그 설명모델에 따라 설명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공관제도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공관제도란 공신이 주군에게 신서와 충성의 맹서를 하고 주군이 공신에게 공통을 수여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고 주종관계를 이루는 제도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중세 유럽의 국가나 지역 가운데는 이러한 설명모델에 과학하지 않는 공관제도를 가진 국가나 지역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부사는 이러한 국가나 지역의 차이는 일단 되지 않게 주군과 공신, 신서와 충성, 공토, 계약관계 등 공관제도의 기본적인 숙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관제도의 이상적인 모델을 설정하고 그러한 모델을 가지고 공관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개념과 용어에 대한 관한 설명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념의 내포적 정의와 외연적 정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시민혁명을 설명하면서 시민혁명이란 절대왕정을 타도하고 법률상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시민계급이 주체가 되어 일으킨 혁명이라는 식으로 개념의 숙성을 중심으로 한 내포적 정의를 내린 다음 이러한 시민혁명에는 영국국명, 미국국명, 프랑스혁명 등이 포함된다 라는 식으로 외연적 정의를 곁들이는 방식이다 교사는 또 개념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개념의 숙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례나 비유들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시민혁명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4.19혁명과 6월 민주항쟁 혹은 수련의 붕괴 후에 동유럽 밖국에서 파도처럼 퍼져나갔던 수많은 민주혁명의 사례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개념과 용어를 이용할 경우에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역사와 사업의 발달 수준을 의미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그 체계적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쓰시면 되는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개념의 장점이 있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과 용어에 대한 유의점 설명할 때 유의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마다 다르고 정의하는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좀 구별해가지고 어 쓸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내릴 필요가 있다 어 그래서 이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보니터 해가지고 내릴 필요가 있다까지 그 다음 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나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에서 유의할 점은 개념이나 용어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쉽지 않다는 것과 개념이나 용어의 의미는 최대한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의 공권제도가 정본인 의견을 보느냐 넓은 의미를 보느냐에 따라 공권제도의 개념 설명은 달라진다 더 나아가 중세 유럽과 중국 및 일본의 공권제도를 서로 비교하는 수준으로 설명이 확대되면 공권제도의 설명은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게 된다 또한 절대주의라는 개념만 하더라도 그것의 공권제도의 성격을 강조한다는 것과 금대적인 능력을 공유하는 사람에 따라 개념 설명 자체 등이 달라질 수 있다 한국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국정사회, 연맹왕국, 고대국과 등 고대사회의 정치와 관련된 설명이나 용어들은 아직도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으며 귀족, 양인, 득점 등 신분에 관련된 용어들도 시대나 학자에 따라 설명이 달라지고 난다 그러므로 개념과 용어 설명에 대한 난점들을 인식하고 개념이나 용어가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개념학습 부분에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개념학습을 할 때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이기보다 그것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연결되니까 이건 뒷부분에 다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방식을 볼게요 두 번째 설명방식은 두 번째 설명방식이 유추적 설명이에요 유추적 설명 유추적 설명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별표 한 두세 개씩 써도 돼요 유추적 설명은 시험관에 어디와 관련되어 있죠? 교수내용지식과 관련되어 있죠 교수내용지식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나 이런 사람도 유추적 설명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왜냐면 형식적 조작기 때 제일 좋은 교수학습 방법이 유추적 설명이다 유추다 이걸 되게 강조해요 네 그래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 교육 방법과 관련돼서 연결해 보시면 돼요 자 개념은 이제 개념은 이제 예전에 한번 개념을 물어보는 게 있었어 개념은 이제 그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보이는 유사성의 관계에 대한 암시 인식에 대한 추억 그리고 역사적 상관의 개별성이나 일반성을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동영향 상관의 양자의 관계를 유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드는 게 이제 보면 고려의 대동작을 선정하고 선정하려면 어디로 로마의 다틴폼디움을 이제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사이의 특수성관성을 이해하고자 일류학사 등이 저쪽 밀림성이어서 원사의 모습을 간다는 거지 이런 것도 다 유추에 속하죠 그래서 그 사이에 동통성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일반성을 또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유추다 어 그 유추의 개념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애워주세요 예전에 어 그 유사성 암시 인식 추억 일반성과 연결 개별성 인식 일반성과 연결시켰다 어 그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개념의 그 뭐냐면 정의 방문하고 읽고 넘어갈게 이게 노란책부분에 잘 되어있는데 자 1523페이지 보세요 이것편 자 거기에 보면 노란책부분에 그 23페이지에 유추 있죠 유추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다음 번 누구시죠? 네 야 아무튼 읽어둬 자 아무튼 읽어둬 자 아무튼 읽어둬 자 네 선생님 유추한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본인은 유선성의 관계에 대한 암시나 인식을 근거하는 추론의 방식을 의미한다 역사에서 유출한 역사적... 뭐 어떻게... 아 역사적 설명을 설명을 설명하기 위하여 네 못하여 주변에 알고 있는 아 역사적 사실에 대한 사실을 설명하기 아 사실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못하였을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 중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실과 유사한 용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법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역사적 사건의 개별성은 유출을 통해 일반성과 연결된다 즉 개별적인 역사사건은 역사에서 나타나는 유산성과 소위 동형의 사건을 찾아내어 양자의 관계를 유추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지식은 기본적으로 동형적인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활용을 보죠 하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사건의 기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건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인데 저 경력보사들 그걸 많이 이용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뭐라고 하냐면 그 남색책과 노란책의 용어를 정확히 파괴되는데 기반사회와 설명보될이야 그 다음에 새로운 사건 이걸 이용해서 새로운 사건을 설명해 그럼 새로운 사건은 뭐냐면 포족사회와 설명대상이야 그 예보가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노란책이나 남색책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그 뭐냐면 자료 지면을 다 실질 못해가지고 그냥 이것만 정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자료를 이렇게 첨부해 놓을게요 요 부분을 구체적 내용 부분을 그래가지고 그 보면 그 첫 번째 사업이 아테네 민주정치와 우리나라 민주정치인데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우리나라 민주정치를 알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그래가지고 그 직접 민주정치와 감정 민주주의 차이나 탐정권 여부의 차이죠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 또 사례가 뭐냐면 그 애들이 나틴 손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뭘 설명하려고 했죠? 고연 대농자가 설명했죠. 이게 노란책에 있는 건데 그 인신구속적 성격과 강날농자 같은 걸 좀 부각하고 있는데 그 노란책이나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결국 성공했으면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그래서 얘들이 몰라 왜? 나틴 풍지음이라는 개념은 몰라 그래서 기반사회도 모르니까 혼혁사회도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이해 못하겠죠? 그 다음에 남세측에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남세측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농민이 몰라겠죠 지금 값싼 농산물 수입구에서 농민들이 몰라 했잖아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회를 얘들한테 뭘요? 노마고마중 말기에 농민이 몰라 상황을 비유해가지고 이해시키려고 했어 그래서 애들이 알고 있는 월과의 주식공락을 가지고 뭘 설명하겠죠? 지금 1920년 대구공학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기반사회를 가지고 표적사회를 설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부각대상을 좀 맞아요? 부각시켜서 이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례가 있어요 세 가지 사례 그 세 가지 사례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청포자료를 해가지고 시험해 놓을게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학생들과 친숙한 사회를 다 일반적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사례를 추리하는데 자 예를 들어 뭐 그 끈질긴 생명을 갖고 온갖 역경화법을 자란 야생화와 민주주의를 서로 비교하면서 민주주의의 황당한 과정을 밟아 발달성을 추리한다 역사적 사례를 친숙한 일상생활의 어떤 비역사적 사례와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하는 방법이다 근데 언민이 말하면 이건 유추는 아니에요 이건 뭐죠? 비유에요 비유 그래서 이제 그게 인론체에 나오는데 비유는 뭐냐면 역사적 사례를 뭐와 연결시키는 거야 비역사적 사례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거야 비슷한 걸 찾아서 근데 이거는 유추가리랑 비유인데 남색 책은 그냥 그게 설명하고 있어 유추로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도 유추로 그냥 알아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그 학생과 거리가 먼 시간과 장소 속에 인간행위를 대상할 때 학생들이 경험 부족하니까 그 현재의 사례를 들어갖고 과거의 사례를 유추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뭘까요? 현재 민주주의정신와 그리스의 민주주의정신 이렇게 비교해오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농민의 몰락이나 주식의 지금의 월가의 주식공락을 가지고 노마공화점 말기에 농민의 몰락하거나 몰락이나 총 29년 대공황을 설명하는 거 근데 이렇게 설명해도 안 될 거 같아 얘들이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에 역사적 사례와 비역사적 사례 이용 역사적 사례는 같은 역사적 사례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거고요 비역사적 사례 같은 경우에는 비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건데 예문을 보면요 역사적 사례 같은 경우에는 통일 신뢰 말의 사관과 고려의 건국사례 사례와 고려 말의 사관과 정선인 건국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비역사상의 청균노연로와 당시 영국의 내전을 설명하면서 지친 건투선수와 시민은 젊은 건투선수와 사례를 이용하거나 터키는 유럽의 한자다 민주주의 발대는 야생화 같다 이런 식으로 유용할 수 있죠 네 그래서 터키는 유럽의 한자자로 은은데 여기는 넓은 님의 유추로써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아가와라처럼 신숙한 사람과 일반적 경험 그 다음에 학생과 거의 시간과 장소는 현대적 경험을 끊어서 설명할 수 있구나 역사학생을 비역사학생을 한다 이런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장점하고 그 다음에 유의점이 있는데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유의점이 많이 나왔죠 장점을 보면 생소한 역사학생을 익숙한 경험을 통해 생소한 역사학생을 유도하면서 간신과 흥미를 위반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교 대중 분석을 통해서 역사학생을 촉진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인 학습 역사학생을 연구하면서 특수성과 차이성을 팔아다 이게 항상 유추할 때는 우리가 공통적만 생각하죠 근데 공통성과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차이점이 나올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유추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비교하고 있어요 유추는 그래서 공통성과는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통성과는 공통성과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을 같이 해 두셔야 그 다음에 유의점 유의점 별표 3개 쳐 보세요 이게 시험문지에 항상 나왔는데 자 조가의 대선 중에 어떤 부분을 부각시킬 것인가 고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례는 아까 얘기한 게 뭐냐면 아트 민주정책 우리나라 민주정책을 할 때 교사가 직접 민주정책과 단장 민주주의 차이를 부각시킬 것인지 참조권 여부를 부각시킬 것인지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려 대농자가 나특공작 유추할 때 인식 구속적 성격을 부각시켜 놓는지 아니면 강대 농자의 특징들을 부각시킬 것인지 그래서 부각 대상을 강하게 할 수가 있구요 자 두 번째로는 설명 대상에서 모델을 설정하고 구분을 위하여 이게 뭐냐면 설명하다 보면 뭘 설명을 해야 될지 뭘 비교를 들어 뭘 설명할지 해탈이니까 있어 그래 갖고 있는데 요때 설명 대상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죠 설명 대상은 새로운 사건 자기가 지금 알지 못한 얘들한테 알지 못한 그런 설명 대상 포적사에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명 모델은 뭐예요 기존의 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 모델 기반 사례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할 것처럼 그 유추는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공통점도 중요하지만 모두 같이 파악해도 차이점도 파악도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때 성인학습 정도나 경험의 양 그 다음에 친숙한 경험과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나특공기움을 가지고 고려 대동작을 설명하는데 실패했죠 그것은 뭐가 실패했기 때문에요 선행학습의 정도나 경험의 양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얘들이 다특공지 아닌지 모른지 모범당 때도 하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으로 보면 학생의 자발성에 유도가 적고 교사의 의도와 달리 유추할 수 없다는 거 교사의 의도와 달리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냐면 요 유추라는 것은 누가 중심이죠 교사가 중심이에요 학생이 중심이에요 교사가 중심이에요 아무리 흥을 끈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거야 이건 나는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다른 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이건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뉴스에서는 범죄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그런 건 아니죠 꼭 반대로 하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있는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이렇게 말해도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 인식의 위험성을 사전 검증할 필요 왜냐하면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면서 그게 교사가 나름대로 그 부정적 인식을 막 심어줘고 특정 대상에는 부정적 인식을 뭐냐면 퍼질 수가 있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사과의 동형을 구하는 게 참 힘들어 비슷한 작건들 그런 것도 쓰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남색 책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노체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비극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남색 책 수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남색 책 270페이지 이렇게 보세요 자 남색 책 270페이지에 보면 유추에 의한 설명이 있고 구체적 예를 두고 있죠 유추적 설명은 뭐와 연결되냐면 비교 설명이라는 건 연결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271페이지에 보면 유추에 된 정의가 나와 그래서 유추의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다 읽지 못하고 271페이지 첫 번째 단장만으로 보고 넘어갈까요 네 유추란 두 개의 성물이나 사건들 가운데 그 중 하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토대로 거의 알지 못하는 다른 것이 유추리를 하는 설명 방식을 말한다 유추는 사회생활에서 더각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과거에 그 환자와 비슷한 병세를 나타냈다 다른 환자의 치료 경험을 토대로 현재 환자의 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를 예측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한 적응을 내릴 수 있다 이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과거의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자의 치료 방법에 대한 유추를 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 유추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유추를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유추를 설명할 때는 교사가 교사는 학생들이 친숙한 상황이나 일발적 경험 혹은 역사적 사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한 역사적 사회를 추위하는 방식을 설명하거나 그 다음에 유사성 관계를 이용하나 쭉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추에 대한 어떤 구체의 예문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농산물 가격 폭락하고 그 다음에 주식 폭락 관련된 것 있죠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71페이지에 역사적 설명에서부터 해갖고 기반사회를 활용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그 다음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기반사회를 기반사회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1929년 미국 월가의 주식 주가 폭락 사태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이 세계경제에 미친 영향을 설령하기 위하여 교사는 오늘날에도 바쁜 재연되는 월가의 주가 폭락 사태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실을 기반사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유키에서 국제적인 기반사회만 이런것들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추와 관련된 내용들은 장점 그 다음에 유의점 이렇게 있는데 그 장점을 읽어보시고 유의점 볼게요 첫번째는 유추는 학생들 친숙한 경우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추의 설명에 도입된 이유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사회도 뭘 설명하기 한거죠 포족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보고 선행정 학습정도 파워가 필요 있고요 둘째로는 그 유추할 때 공통된 성격도 알아야겠지만 그 다음에 차 아 잠깐만요 공통된 성격을 제대로 포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네 그래갖고 두번째 경우고 세번째 경우에는 유추의 대상에 대한 뭐도 알아야 된다 차이정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고려 특징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있는데 시간은 다 잊지 못하겠고 세번째 부분만 좀 보죠 세번째 부분만 들고 넘어갈게요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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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유추의 대상이 갖고 있는 차이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건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지식을 조사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건이 내포한 보유한 특징이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살펴보는 역사수업을 통해 선생님들은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을 나타내는 여러가지 사실을 학습하면서도 그러한 사실들이 왜 아테네 민주정치의 특징적인 모습이 되는지 위치들을 위하여 못하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정치와 현대민주정치의 차이점 즉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와 현대의 대의들의 정치 아테네의 불평등한 청정권과 현대의 평균한 상상권을 공개하는 세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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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현대의 민주정치와 아테네의 민주정치의 특징을 유추한 것이다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로 풀어볼께요 그 랩핑크 랩핑크 360페이지 봐보세요 360페이지 화면에 유추 보건이 있는데요 자 1번 문제 볼께요 1번 문제 자 보기를 근거 유추에 대한 선정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 논한체 개문에 있는 건데요 지금 뭘 가지고 뭘 선정하려고 했죠 어 나티쿤 랩핑크 을 가지고 고려의 대동작을 성장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실패했어 왜냐면 알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보면 자 유추는 친숙한 경우부터 출발해야겠죠 애들이 잘 모르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 정도에 대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세번째 유추는 학습 때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학습 때 자발적인 의사를 가지고 할 수 없어 누구 중심으로 했죠 교사 중심이요 이게 단점이죠 그 다음에 교사가 아무리 잘 단점을 해도 항상 이상하게 되는 거가 있어 교사의 의도와 달리 다른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게 유추의 문제점이죠 이게 유추의 문제점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유추 잘 이용하게 해서 그 다음에 교사는 공통에 가진 성격을 잘 파괴해야겠죠 또한 차이점도 다 알아야 돼 어 그래서 답이 3번 어 그럼 2번을 보면 다음은 역사 상품이 역사학습에 대한 특성에 관한 문이다 라에 해당하는 개념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나디는 동영구조의 매개 를 통해서 낯선 동영구조의 매개 를 통해 똑같은 말 네 낯선 동영구조의 매개 를 통해 뒤에 중복된 거거든요 네 지구시고 나디는 동영구조의 매개 를 통해 낯선 역사를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뭐죠 유추에요 유추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음에 어떤 문제들이 나오겠어요 이런 똑같이 안되겠죠 유추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 뭐 한둘줄 쓰면 되겠죠 유추의 특징을 쓰시오 이런 것도 있죠 그거 이제 그 남색책을 기준으로 해갖고 아까 읽었던 거 있죠 그걸 외워가지고 쓰시면 돼요 요걸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먼저 3번 자 3번 문제는 유추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설명망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이제 뭐 뭐 좀 지름줄기는 좀 보는데 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자세한 설명은 해당 부분에서 하고요 여기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노예제의 주제가 역사수업이다 가와 마의 성장 방식을 옳게 연결하는 것은 보기에는 뭔 좋은 것은 자 줄친 것만 읽을게요 자 노예는 전쟁의 포로가 되었거나 빚을 갚지 못한 예고 깐 사람이죠 노예는 뭘 지금 설명하고 있죠 개념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이 있죠 어 근데 해피의 연락적 복직적 설명 어 일단 연락적 복직적 설명은 해피의 주장한거 아니죠 누가 주장한거요 포포가 주장한거죠 그리고 기납적 항중적 설명은 근데 답안한지 먼거니까 틀렸고 예 그 다음에 나를 보면 자 사슨에 묶인 채 채찍을 맞으며 논을 젓는 일을 모두 기피한거 이리모 제수는 그 노예들이 제수와 노예들이 게레서를 짓는 일을 동원했어요 자 여기에서 원인은 뭐에요 사슨 너무 심리기 때문에 누가 동원했다는거죠 제수와 노예들이 동원했다는거죠 뭐와 관련된거요 인가적 설명이죠 인가적 설명 그 다음에 바로 오면 17세기 모로코와 니비아 사이에 위치한 구강후기파 노예시장에서는 영어 지역에 붙잡혀온 백의노예와 흰노예가 함께 번역되었어요 자 노예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예 속성과 관련제 여러가지 사연을 지금 제시하는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언급한것은 절대주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망권신술 관련제 상비군 중산주의 이런거 설명있죠 이런거에요 그러니까 개념과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설명이야 개념과 용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비교적 설명은 틀렸죠 비교적 설명이 나오면 뭐가 달라요 유사점과 차이점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 잠깐만 비교적 설명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그러니까 틀렸죠 그래서 아닌거에요 그 다음에 랄을 보면 자 앉아서 할게요 다리가 아까 제가 얼굴이 안보이지만 뭐 제 얼굴 보려고 가게 되는거 아니니까 자 여기 보면 이제 아 어디까지 한거야 자 그 흑인들 만 노예가 있었던건 아니죠 오늘날 가난한 나라의 백인여성들이 부유한 나라로 노예처럼 임신매매 되는 경우로 생각해보세요 자 요거 뭐하라는거죠 흑인 노예뿐만 아니라 백인여성도 지금 속 비슷한걸 찾고 있죠 유치적 설명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말을 보면 노예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종차별 중에 풀이 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풀이 라고 하는 이름말들 하면 머리냐 역사에서는 풀이 자 우리가 지금 흑인에 대한 갖고 있는 이미지도 그 중요한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설명이죠 인가재 조사에요 총괄에서는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총괄은 뭐가 뭐에 대한 설명이죠 실체와 가전이라는 설명이에요 원인이 없어 그래서 이걸 만약에 총괄적 설명을 전환하자면 지금 인종차별주의와 흑인에 대한 가짐이 있는 이미지는 노예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원인 부분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성뿌리라고 해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가재 설명이에요 총괄적 설명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뭐만 뭐를 설명한다 실제로 가전을 설명한다 이게 핵심적인거죠 그래서 답은 ㄹ ㄹ이죠 2번이 되겠죠 ㄹ ㄹ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2번이 되겠죠 4번이 되겠죠 4번이 되죠 4번이 되죠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잠시만 아이고 화이팅 음 이게 몇 년이 주중제죠? 11년도 아 11년도요? 잠시만요 제가 칠해야 할게 제가 칠해야 할게 일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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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까